침착한 달처가 돋보이는 상황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심폐소생술에 나서고 다른 승객들이 응급처치를 도우면서 119 구급대 도착 전에 의식 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10대 A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꾸라집니다. 운전기사 51살 홍웅성 씨는 급히 버스를 세웠고 넓은 공간으로 옮긴 뒤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쓰러진 청년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응급처치를 돕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지 3분 30초 만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홍 씨의 응급처치 덕분에 A군은 이미 의식을 회복하고 호흡과 맥박도 정상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5일 낮 경남 창원에서 시내버스 승객 A군이 공항 발작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지만 운전기사와 이웃들의 발빠른 대처로 A군은 안정을 취한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